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제4회 토목기사 응용역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최대 전단력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단순보인데 집중하중 피가 장애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흰 피의 위치가 A지점 쪽에 가까이 있으므로 RA값 자체가 최대 전단력이 되겠죠. 그래서 RA는 L분의 10m분의 P 곱하기 L분의 PB죠. B가 7m 되니까 일반식에 의하니까 63kg의 이 값 자체가 최대 전단력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SFD가 되겠죠. 자, 참고로 전단력도를 작동한다면 RA 수평구간 집중하중 작용점에서 SFD의 종근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 값이 63kg 되고 이게 63이 되니까 RB는 90에서 63을 빼면 27 됩니까? 됐죠? 27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전단력 27kg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겠죠. 집중하중이 하나 있을 때 결국 그 반력이 최대 전단력인데 가까운 쪽에 있는 지점 반력이 바로 최대 전단력과 같게 되겠다. 문제 1번 이것이 귀등인데 양단 힘제 귀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장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장비라는 단어는 역시 R분의 K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수장비는 최대 값이 되며 회전반경은 최소 반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전반경의 직사각형 단면이므로 이 값은 또 2루트 3분의 H가 되고 이 경우에 H는 폭비하고 높이 중에서 작은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길이가 또 5미더가 되니까 나머지 데이터값들 정리 양단 힘제 귀등이니까 유효길이 개수 K는 1이 될 것이고 기둥길이가 5미더가 단위 환산되어 가지고 cm이면 500cm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2루트 3이 되는데 H는 뭐다니? P와 H 중에서 작은 값 15cm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해봤더니 이 값이 얼마? 115.5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은 우리가 그 앞에 3회차 교출문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다. 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계속 기간에 일정치 않아가지고 아마 수험생을 배려해서 4회 문제는 3회보다는 좀 쉽게 또 3회 때 출제됐던 문제들과 약간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패턴 문제가 또 바로 이 문제죠. 저희 때 조금 이런 경우죠. 저희 때 칸틀레와 보호에 자유단에 힘, P가 있고 힘, 강성, E, I, 1증하고 길이가 현재 L이다 라고 하는 것 이때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죠. 우리가 3회 때에도 이거 2P 해가지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조금 쉽게 3회와 유사하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역시 외적 1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틀레바의 자유단에 집중하정 P가 돌을 때 여기서의 처짐, 델타는 바로 3EI의 T의 L3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6EI의 P 저급에 L의 3성 해가지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까? 4번으로 이렇게 되겠다. 자,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되겠습니다. 작용할 때의 전단 역도의 모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같은 크기의 모멘트 하중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수직발력 제로가 되겠죠. 이때 모멘트 발력도 제로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부재축에 수직한 힘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전관에 걸쳐서 점단 역도는 0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BMD를 작동하면 뭐다? BMD 모습에 이게 BMD 보니까 여기가 BMD 모습입니다. 1번이 BMD 모습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M조로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힘이 모멘트가 제로 되어버렸죠. 왜냐? 이거 이렇게 해서 서로 상쇄되어버리니까 AB 구간에 쓰면 AB 구간에 쓰면 힘이 모멘트 이거는 BMD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정답은 4번 전체의 구간에 걸쳐서 전단 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 되겠죠. 하고 1번은 BMD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문제죠. 그런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단 역에 영향을 주는 힘은 부재축에 수직한 힘이다. 그래서 모멘트 하중만 작용하니까 수직발력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의 구간에 걸쳐서 전단 역은 0이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